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 누구야? 본상 받은 스트레이 기자 아니야? 다시 만날 왔다 안녕 야, 멋있어? 네 맛있어 보여요 자, 힘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기자입니다 굿모닝! 여러분 굿모닝이 아니지, 굿땅이지 굿땅 저희 인물 안 들어가죠? 굿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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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야, 나 어디서 봐? 방귀의 F 그러니까 나 궁금한데 왜 그래? 본상 축하해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시가야, 본상 축하해 감사합니다 와, 이게 본상이다 와, 본상의 위험 엄청 예쁘다 나 영웅하다 멋있다, 아니에요? 이야 생각보다 무거워 제 30분의 하여원 서울가대상 네 본상 스트레이 기자 본상 스트레이 기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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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본상이다 그렇죠? 진짜 첫 본상이에요 진짜 첫 본상 저희 또 어제 이제 서가대를 통해서 무대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너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거 진짜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진짜 다 스테이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고 맞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 이렇게 이제 무대도 되게 재밌는 컨셉으로 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대도 되게 엄청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인트로에 막 그냥 무대도 하고 맞아요 랩하고 댄스를 같이 댄스하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엘피판 틀고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너무 좋았어 너무 부드러웠지 원래 끝에 닿아야 되는데 내가 엘피판 처음 만져봐서 가운데다 이렇게 놔두어서 선생님이 와서 엘피판을 끝에 놔두는 거야? 끝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벌써 우리가 끝났어 이게 뭐냐 그리고 처음에 이제 흑백으로 나오잖아 네 그게 되게 신기해요 진짜 아, 그리고 댄스도 있었잖아요 모자로 하는 거면 노래 쓰고 있어 많은 코드 있었잖아요, 우리 승민이 시작하고 생각한다 무대도 뒤집어오셨어 사목 위었나요? 네, 맞습니다 헬베보다 두 개 더 준 거지? 헬베가... 헬베가 두 개, 두 개, 두 개가 없습니다 오우, 더 높은 거 와, 진짜 승민이 진짜 최고입니다 음색이 약간 촉구적이에요 와, 하면서 진짜 자랑스러웠어 영창당뒤 도움이 다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줘서 맞아요 근데 진짜 이거 어제 진짜 너무 멋있다 와, 반했잖아 승민하고 시원했어, 아예 완전 시원했어 아예 진짜 깜빡 뚫린다 깜빡 뚫린다 깜빡 뚫린다 다시 오길 하는데 울컥이 가기고 맞아요 와, 너무 감동이었어요 꺾겠다고요? 네 네 네 왜 꺾겠다고요? 맞다 미안하다 이미 못생겼는데 아 내가 딱 감상했단 말이야 아, 이제 와 못생겼다 아, 큰일 날 뻔했네 네 아, 근데 진짜 잘했어 약간 어땠에 가서 그냥 표범 느낌이었어 아, 맞아, 맞아 아, 그렇지? 아, 지져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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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트레이키드의 보컬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트레이키드 맞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We have six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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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댓글 보는데 장이의 생일이 곧 올해 장이의 생일이 곧 올해 장이의 생일이 곧 올해 오늘 2월, 벌써 2월이야 벌써 2월 벌써 2월 2021년도 거의 다가가네 맞네 여러분, 빨리 크리스마스 준비하세요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네요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네요 새벽에 잤나 보다 그리고 연말 준비했고 연말 준비했고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연말까지 건강 절차해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나요? 네, 빨리 올 한 해 어떠셨나요? 클리오 모델 축하해 와, 진짜 너무너무 약간 신기해 맞아요 우리가 화장품 특히 우리가? 엄마가 되게 많이 지도하잖아요 그래, 그것도 무려 클리오야 클리오, 진짜 아니, 근데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냥 역대급이에요 아니, 우리 대기하는데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보통이면 그냥 우리 노래 틀잖아 근데 슥즈 플레이어랑 슥즈 레코드를 틀어주고 싹 다 틀었어요 진짜, 맞아 아니, 난 진짜 놀랬던 게 나 춤췄던 빌리 아일리시 노래 있잖아 근데 그것도 트는 거야 그럼 내가 노래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와, 이거는 와, 역시 최고다 아, 진짜 메이크업 바꾸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 나 일단은 어, 어? 어, 이거 틀어도 돼요, 여기서? 갑자기 못하는데 메이크업 바꾸고 인정하겠습니다 다 나와 맞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너무 좋아졌어요 선생님, 이제 MBTI는 CLIU입니다 아, 맞아, 맞아 케이크도 한정스러워 맞아, 케이크 다 넣고 과자에, 과자에 그 이거 다 붙어있고 맞아요 스테이키즈 환영한다 진짜 너무 좋아졌어 이 밥 기억나냐고 와, 밥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었어 와, 그거 맞는데 그 눈 화장품 이름이 유 캔 스테이 진짜로? 어? 진짜로? 지금 팔레트 이름이 있잖아요 어 예를 들면 뭐 로즈 펜프 이름이 유 캔 스테이 진짜 그거는 진짜 멋있다 네, 여러분 화장품은 CLIU만 쓰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화장품은 CLIU입니다 네 제가 이제 팀원한테 좋아하셨는데 CLIU를 쓰다보니까 CLIU를 쓰다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런 티가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방금 같아 CLIU를 쓰다보니까 어, 이거 뭐야 아니, 너무 미끄럽잖아요 한 번씩 올래? 아, 이거 아, 이거 이게 뭐라고 CLIU가 이게 매끈 매끈한 게 정당한 적법 생끼가 장난이 아니네 야,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아, 너 설마 CLIU 써? 비밀인데 아니, 피부가, 아니 피부가 CLIU화 됐네? 아,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B 모델을 했어요 B 모델 B 모델 스트레이 키즈가 네 B 모델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륜 측에서도 큰 결정을 하신 거예요 큰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막상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잘 먹어 다 잘 먹어 다 잘 먹어 우리 분위기답게 되게 잘 나왔어 맞아요 원래 잘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저희 쪽 색깔을 많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승민이가 그러면 CLIU가 근본입니다 빨리 탁 그거 있던데 그거 뒷대 있는 스트레이 키즈가 말합니다 CLIU가 근본입니다 대기실에 붙어있던 거 맞아, 맞아, 맞아 대기실에 붙어있던 거 뒷대 있는 스트레이 키즈 말합니다 CLIU는 근본입니다 저희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소소한 거까지 다 하나 하나 챙겨주시니까 되게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저희 3시에 맞아요 근데 팬미팅 그 예민을 열리죠 예민을 열리죠 예민을 열리죠 팬미팅 그렇죠 스케치가 다양합니다 그런 게 있었지만 진짜 이번에 공식적인 첫 팬미팅 맞아, 맞아 물론 온라인으로 해서 좀 많이 많이 아쉽긴 하지만 맞아 근데 처음인 만큼 저희도 진짜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내가 스포일러 할 것 같은데 재미있는 무대들이 많을 거예요 스포일러 해드릴까요? 난 메이크업은 클리오로 할 거예요 형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스포일러? 왠지 더 잘생겨졌다, 이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네가 클리오로 썼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원래 제목을 클리오로 했어야 됐나 이게 오늘 메인이라고 이게 메인이냐고 문상아 미안하다, 야, 문상아 미안하다, 문상아 미안하다 너 근데 되게 소두다 소두네, 머리 저 머리야? 저게 머리야? 현진이네 사람이 현진이 현진이 현진인데? 티 아니, 아마 우리가 받은 상 중 서가대 상들이 제일 크더라고요 아, 맞아 아, 진짜 크네 고마워 무겁겠다 아, 이네 아니야, 아니야 우리 무겁다, 해야 제일 본상 비용 본상, 본상 이거 한 번 드려도 되나? 저희 망치야 그렇지 몰랐어 우리 본상으로 2행시 딱 하고 할 거야 어김없이 나오니 어김없이 우리도 2행시가 또 나오죠 당연하죠 본상 본상 이게 스트레이키즈 근본이지 잠시만요 내가 일어난 줄 알겠어 내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 기다려봐 아이디어 떠오르면 바로 나와요 뭐하지? 원상? 어? 어? 원상 오케이, 이거 빨리 하는 게 낫자 좋은지 할게요 원 원 원상을 스트레이키즈가 받을 줄 누가 상상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상상 상상 진짜 어려운데?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와야, 아무 생각도 없네 상이 상이 그러면 말권에 창빈이가 하고 마무리해볼까? 그렇죠 네, 정규 형만 하자 아, 뭔가 한이, 한이 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대충 해보지 뭐 적을게요 어 하나, 둘, 셋 본 본 2위의 스트레이키즈였죠 저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스트레이키즈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상 상상마당에서부터 무대였던 그때부터 우와, 상상마당 서가대까지 정말 많이 컸습니다 더 잘, 잘해서 더 크겠습니다 박수! 우와, 상상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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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상상만이 있는데 진짜요? 컴온, 대박 네 네 자, 찬이 형, 원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원격적으로 말합니다 상 상 상쾌해졌어요, 본사를 받아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몰라 어쨌든 저희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본상도 받는 날이 오고 와서 너무 행복하고 또 어제 무대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또 앞으로 남은 많은 무대들이 이제 생기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네 기대 정말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팬미팅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곧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저희는 2만 3만 3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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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스테이키즈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군가는 이 앞으로 이거구나 오케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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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